미하일의 드림브레이크 OK 가자 미하일의 드림브레이크 목표는 15000 막.. 막 놓쳤나.. 안되나? 어 짧아 아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다겠는데? 아 짧아 짧아서 점프 머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다네 아 어떡하냐 야 다시 큰일났다 재도전 하이패스 각을 써야되는건가? 재도전 아직 모른다 아 스킬을 이걸 써야되나? 이걸 써야되나? 아니 15,000점 찍기가 이렇게 어려운거였어 그래도 더블첨프인데 아니 뭐 따로잡히냐 더블첨프인데 아 따로잡히는건 좀 오버 아닌가 진지하게 하이패스를 고민해야되는건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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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린 오우.. 오우.. 오우 야 잡힌다.. 이거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.. 왼쪽으로 갈지 그냥 오른쪽으로 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.. 왼쪽으로 저거 가면은 내가 보기엔 못 깰 것 같으니까.. 이게 맞다.. 한 바퀴 쏘는 게 맞을 것 같아.. 아 다 나아? 아 다닙니다.. 아우 개 느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됐네.. 반죽기만 하면 깼네.. 오우 짧아가지고.. 기록.. 15,000전? 가.. 감을 잡은 것이지.. 다닙니다.. 다닙니다.. 오우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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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